이번 시간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영어로는 루프라고도 하고 또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반복문이 하는 역할은 이름에도 이미 나타나 있지만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앞서서 배웠던 조건문이 프로그램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면 반복문이 반복적으로 컴퓨터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에서 중요한 것은 종료 조건을 잘 지정하는 겁니다. 종료 조건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으면 반복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한루프, 무한반복이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오로 중의 하나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은 것들이 반복문에서 반복이 종료되는 조건을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반복문의 종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포문이 있고 또 하나가 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포문은 형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포로 시작을 하고요.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포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괄호가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괄호가 닫히고 중괄호가 따라오고 중괄호가 닫힙니다. 자 그리고 포 뒤에 있는 괄호에는 세미콜론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그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세미콜론은 초기화, 두 번째는 반복 조건, 세 번째는 반복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는데 이 중괄호는 이 반복문이 실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실행될 로직이 이 중괄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예제를 만들어놨는데요. 자 포로 시작하고요. 예제를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죠. 자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해보면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연속적으로 줄 바꿈되면서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포문이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뭐 로직이 들어가는데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죠. 우선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세미콜론 왼쪽에 있는 부분은 var로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i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이라고 하는 값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서서 변수 시간을 배웠죠. 자 그 다음 세미콜론에는 i가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i의 값이 현재는 0인데요. 이 0이 i의 값이 10보다 작으면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반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i의 값이 10이나 10보다 더 큰 값이 되면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반복문에서 아주 중요한 반복이 종료되는 조건입니다. 다른 말로는 반복이 계속되는 조건이죠. 아시겠죠? 자 세미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i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앞서서 연산자 쪽에서 배웠죠. i가 0이면 1이 되고 1이면 2가 되고 실행될 때마다 즉 i라는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것이 예 저거 플러스 플러스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고요. 중괄호가 끝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로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여기 있는 로직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라이트가 있는데 다큐멘트 라이트가 하는 역할은 예 html 코드를 생성해주는 겁니다.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면 예 이 다큐멘트 라이트 라고 하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함수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이 html 코드로 숫자를 1씩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파이어복을 한 번 열어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r이 들어가죠. br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점 라이트 br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br이 찍혀있는 겁니다. 즉 이 포문이 실행되면서 반복되면서 여기 있는 이 i값이 변수죠. 이 i값이 이 부분에 의해서 1씩 증가하면서 이 라이트에 들어가는 i값이 0부터 9까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하면서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br에 의해서 줄바꿈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해가시나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의해서 i라는 값이 0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 부분에 의해서 i가 10보다 작은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10보다 작다면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가 i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반복문이 실행된 다음에 이 i의 값이 1씩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은 포문과 마찬가지로 반복문입니다. 근데 while문과 포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while문은 좀 심플합니다. while 뒤에 괄호가 들어오고요. for문은 세미콜론이 하나, 두 개 들어왔는데 while문은 예. 반복 조건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복 조건은 true냐, false냐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조건에 들어오는 여기에 위치하는 값이 true면 이 반복 시에 실행되는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false면 더 이상 실행을 하지 않고 반복문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제가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자, 얘는 스크립트 태그가 빠졌네요. 자, 보시면 i의 값으로 0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while문 안에 여기에 반복 조건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i가 5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값은 뭐죠? 위쪽에서 선언한 이 부분에 의해서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은 5보다 작은가요? 작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럼 true가 되면 반복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false가 될 때까지요. 자, 다시요. 제가 뒤로 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documental write에 i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 documental write 뒤에 아까는 br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 콤마를 넣었죠. 그럼 줄바꿈이 되는 거 대신에 뒤에 콤마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값에 i값에 뒤에다 플러스 플러스를 i 변수에다 플러스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식 증가가가 되는 거죠. 즉, 이 y문은 사실 포문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문은 그 문법 안에 그 뭐죠? 반복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초기화하고 종료 조건을 지정하고 또 그 초기화한 변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로직이 포문 안에는 다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죠. 대신에 y문의 경우에는 예, 요런 식으로 그 종료 조건이나 그 어떤 상황을 그 i문의 i 변수를 증가시키는 요런 것들을 요렇게 로직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뭐 단점 뭐 좀 코드가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어떤 로직을 무한히 실행시켜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그런 로직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true 라고 해주면 요기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이 무한히 무한정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i는 0으로 하고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종료 조건이 없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무한대로 이 그 뭐죠 로직을 실행시키는 실행시키면 브라우저가 어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 때문에 무한대로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로직 이 로직은 자바스크립트는 사용되지 않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지금 그 선택조차 되지 않죠? 응답 없음이 뜹니다. 예 예 반응하지 않는 스크립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크립트 처리량이 과도하여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지 또는 계속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중지를 하면 반복문이 끝납니다. 계속을 하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아마 다시 뜰 겁니다. 자, 중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0부터 어디까지 가나요? 24,424까지 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복문이 종료 조건이 없기 때문에 24,424번 실행됐다는 겁니다. 근데 브라우저가 딱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문을 계속할 건지. 그래서 계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반복문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는 이 포문과 와일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면서 이 반복되는 로직의 흐름을 제어하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을 예, 배워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예, 여기 써있죠. 반복을 종료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제가 이 코드를 카피해서 이거를 콘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보시죠. 자, 또 number is 0, 1, 2까지 갔죠. 자, 여기 로직을 보시죠. 여기 포문을 보시면 i가 0에서부터 i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문을 지속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번 실행이 될까요? 0부터 10까지니까 11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0부터 2까지가 나왔습니다. 즉, 3번만 실행이 되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가 브레이크 브레이크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로직 자체는 제가 이거를 제거하고서 실행해 볼게요. 0부터 10까지 진행이 됐죠. 다시 이걸 넣게 되면 0부터 2까지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i의 값 반복문의 기준이 되는 이 i의 값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i가 3에 도달하면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면 예 조건문 그 반복문 자체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예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브레이크문입니다. 자, 브레이크문을 브레이크문의 어떤 성질을 더 명확하게 하려면 컨티뉴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컨티뉴는 예 현재 로직을 종료하지만 반복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코드를 보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여기 예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위의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컨티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시죠? 0 1 2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2가 하나 빠졌죠. 2와 4 사이에 3이 없죠. 예 그 이유는 이 바로 컨티뉴 때문에 그런데요. 예 앞서서 본 예제와 마찬가지로 i의 값이 3일 때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로직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가 실행이 됐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컨티뉴가 실행이 되면 요렇게 로직이 실행되다가 컨티뉴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 로직이 그 흐름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반복문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i가 3 i가 3인지 물어보고 컨티뉴가 되면 여기서 로직이 끝나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i는 4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 로직이 반복문이 지속이 되는데 i에 4가 들어오니까 4와 3은 다르죠. 컨티뉴가 실행이 안되면서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문이 반복되다가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반복이 끝나서 the number is 10까지 실행이 된 거죠.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 안에서 한번 실행이 되면 반복문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그리고 컨티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반복만 끝나고 반복문 자체는 유지가 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